아 문 좀 닫으라고 제발 야 너 정사실 들어오는 거 안 보여 들어와야 문을 닫을 거 아니야 야 너만 살면 다 아냐? 재수 없어 기생수 새끼 어 다시 말해봐 너 너네 그 말 안 해? 뭐 하니 지금 선생님 앞에서? 니가 먼저 기생수라고 했잖아 내가 틀린 말 했어? 아무리 그래도 그런 말을 하냐? 기생수가 뭔데? 뭔데? 기생수가 뭐야? 귀엽게 생긴 경수 뭐? 귀엽게 생긴 경수 줄여서 기생수 야 씨발